귀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과학 뭔가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쌤 노래 좀 자제해주세요 그래? 너희들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음 그럼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데 좀 더 부르면 안 될까? 오 쌤 안 돼요 안 돼 쌤의 자꾸 틀리는 박자와 이상한 목소리의 주파수 파장이 제 귀 속 정정기관에 큰 무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알았다 알았어 쌤이 부른 노래는요 오지의 마법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도로시가 무서운 회오리 바람에 집과 함께 떠내려가 모험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? 그건 저도 읽어봐서 다 알아요 어? 친구가 웬일? 그럼 맞출 수 있겠구나 친구야 뭔데요? 그때 도로시를 날려버렸던 회오리는 토네이도일까요? 태풍일까요? 에이 그건 너무 쉽잖아요 쉬워? 네 도로시는 미국에 사는 아이잖아요 그래서? 태풍은 우리나라 말이고요 그래서? 그래서는 뭐 그래서예요 당연히 영어인 토네이도죠 진구야 토네이도가 뭔데? 어 그건 물론 내가 설명해줄 수 있는데 쉬운 쌤에게도 말할 기회를 드려야지 않겠니? 지금은 수업시간이니까 그래 쌤이 열심히 설명해볼게 네 자 앞에 노래에서 나왔던 켄자스라는 도시는요 미국의 한 중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럼 토네이도는 미국 중앙에서 많이 부는 바람인가요? 그렇지 미국 중부에서 자주 목격되는 토네이도는요 주로 밤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낮 동안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좌측에서 부는 바람과 우측에서 부는 바람이 부딪히면 강한 회오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태풍과는 뭐가 달라요? 어 태풍은 주로 지구 한 중심인 적도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을 말해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적도 지방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면 그 열기를 북쪽으로 보내고 식히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바람인데요 바다라서 수증기도 충만하고 구름과 연결도 돼서 굉장한 비바람이 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단다 쌤 그럼요 태풍과 토네이도 중 누가 더 센 거예요? 맞시라 그건 당연히 토네이도 아니겠니? 왜? 도로시는 집도 같이 날아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아직 날아갔다는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래 맞아요 쌤 음 진구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쌤은 태풍이 훨씬 세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 왜요? 아 쌤 미국에 안 가보셨나 보다 우선 토네이도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100km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태풍은요 바람의 세기가 초속 30km 전후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 거봐요 제가 맞춘 거잖아요 토네이도가 3배 이상 바람이 센걸요 그런 것 같지? 그런데 토네이도는 바람의 반경이 100m 정도밖에 안되지만 태풍은 평균 200에서 300km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 전역을 쓸고 가기 때문에 태풍이 훨씬 더 크지 아 토네이도는 옆마을에서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태풍은 바람의 넓이가 넓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쌤 응 왜 토네이도는 미국에서만 발생해요? 아니야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 미국에선 한 해에 500개 정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해서 유명해진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단다 우리나라에서도요? 응 우리나라는 이걸 용오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? 용오름이요? 응 이 용오름이 발생하면 신기해서 뉴스에서도 나올 때가 있지 그럼 태풍은 몇 개 정도 발생해요? 태풍은 1년에 대략 한 30개 정도가 발생하지만 이 중 우리나라로 오는 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된단다 아 올해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? 걱정만 마시라 이번에는 태풍 별로 안 와 왜? 너가 어떻게 알아? 내가 매일매일 태풍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방학 때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제발 태풍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으그 왠지 너 때문에 태풍이 더 올 것 같다 진구야 아 잠깐잠깐 혹시 너희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했어? 아 했다고? 그럼 복 받아라 쉬운 과학 쉬운 과학 쉬운 과학